사랑해. 사랑해, 강태 씨. 어허! 사랑한다고! 진짜 너무너무너무 사랑해!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 사내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? 내가 사랑한다는다고 해도 막혀! 사랑은 내가 원한 답이 아니다. 저 땅 envidicamente фин nós 한번 한번 Sao ? 우리는 Scratch한Play. 맞아요. 아들은 이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점이 생기고, 누구 때문에 귀신을 보는데요. 나긴 뭐 예쁘게 마구만. 어머! 아저씨 지금 내 머리카락 쳤어요? 그러니까 가슴에 거미꽃이지. 사람이 이런 게 꽂히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?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 아픈데를 콕콕 찔러? 사이코패스야? 나 위할 거면 남친이나 내놔요! 알바 이모네 남친! 무슨 소신이 이래? 안 이루어졌잖아요 남친! 여기 있잖아지 남친!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! 롯데멘스점로 쇼핑 갈 사람 있냐? 여기 우리 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음악도 나옵니다. 여기 무드 있지 않습니까? 눈이 다 희망해? 롯데멘스점로 쇼핑을 준비한다면 größ끼리 나 cite다? 안녕! 어딨어! 내놓으라고. 놔. 더럽혀 죽게 내놓아. 놔라고, 씨. 바디가 벗겨지네요. 안녕하세요. 아, 약했다. 바디가 자꾸 벗겨서 왔어. 지경아, 문제가 다른데 봐서 뭐하니? 그렇죠. 우리 서준이가 자신이 있나본데? 맞아. 지경이 대신 한 서준. 나와서 풀어봐. 안 통해. 나와. 나와서 풀어봐. 수호, 수호. 음식 흘리네. 또 수호야, 또. 아, 씨. 아, 못 이겨놨어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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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죄송합니다. 와니까 You are